영민한 뉴스 커피는 커피로 만듭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차갑게 먹느냐 따뜻하게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취향은 아주 많아질 수 있습니다. 뉴스도 마찬가지겠죠. 이분과 함께 뉴스 들으면 정말 시원하게 또 향긋하게 뉴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핵심도 다 잡혀있죠. 오늘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드렸네요.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아아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꽤 선선해졌어요. 그렇죠? 네. 회사가 좀 춥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출근길에 땀이 조금 덜 났는데요. 그래도 아아처럼 좀 시원하게 뉴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가보죠. 임시국회 오늘 종료되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계획이라면 비회기 기간에 하라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로 조기 종료시키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1일까지 이제 비회기 기간이 됐습니다.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민주당의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일정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서 검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기간에 이 대표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이 오는 30일에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9월 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표결을 국회로 던져서 민주당을 흔들지 마라. 이게 바로 이제 야당의 입장인데 지금 수사 상황은 저희가 여러 정치 분석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9월에 청구될 가능성도 있고 10월까지도 내다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회기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오랜 관례였는데도 민주당은 자당 출신 국회의장 종용해서 안건을 상정시키고 의석수로 가결을 밀어붙였다면서 전례 없는 일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높습니다. 10월 사퇴설 이런 얘기들도 돌았는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tjb 대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10월 사퇴설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좀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이 10월 사퇴설 관련 질문에 이건 전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길 바라는 기대일 것이다.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 그의 동조하는 일부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또 이 대표는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은 지지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반드시 내년 총선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간에 떠도는 10월 사퇴설에 대한 정확한 반대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뿐만 아니라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때도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다 녹아있는 답변 같네요. 관련 소식들 저희가 계속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강행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했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채택은 불발됐는데요.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만든 보고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부적격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관사인 조승래 의원은 인수위 고문 경력 또 아들의 학폭 무마 언론 장악 같은 초대형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데 청문회에서 단 하나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 후보자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만든 보고서는 찌라시 수준의 단독 민주당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이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쯤 임명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계속 뉴스를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재송부 요청 시한이 어제로 끝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언제든지 임명에 나설 수가 있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업무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명을 더 늦춰서 안 된다면서 오늘 오후에 임명과 임명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속 들어오는 소식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지난 23일에 만료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체 없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16번째 사례가 됩니다.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국정운영이 되지 않는 사례로 들려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오늘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최윤종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 기자들을 만나러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 미소 띈 얼굴로 우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물어보자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나타난 정황만 가지고도 계획적으로 굉장히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밝혀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 즉 법을 알고 좀 회피하려는 거에 대한 가중처벌 같은 것들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국민도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 과거 전력이 지금 피의자의 과거 전력을 봤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타령 범죄거든요. 타령 전력 있네요. 네. 최윤종이 8년 전에 군복무 당시에 무장 상태로 타령했던 사실 드러났습니다. 입대 두 달 만이었는데요. 2015년 2월에 발생한 일이고요. 강원도 영월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로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최윤종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검찰은 타령한 최윤종 기소유예 처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입대 초기부터 최윤종은 군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 군대 선임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윤종은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하기도 했는데 주변이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타난 행동들을 보면 과거에 엔범방 사건을 주도했던 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언론 앞에 얼굴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반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더 이상 언론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철저한 법의 심판만 받아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 뜻 같다라는 생각 저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방침인데요. 법무부는 공권력 낭비로 인해서 초래된 혈세 상당에게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112 허위 신고에 대해서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착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무부는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이 살인 예고글 모두 민사법상 불법 행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1219 예만 들어도요. 장난 전화나 사소한 신고 때문에 정말 중요한 목숨을 못 구한다. 사연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장난으로라도 올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그런 글들 자체가. 이 살인 예고글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경찰이 꽤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9시까지 살인 예고글 총 469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219건에 연루된 228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 22명에게는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최근에 직장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앱에서 경찰 직원 계정을 이용해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하겠다라고 글을 썼던 30대 회사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실제 경찰은 아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관련 법 계정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살인 예고글에 대한 형사책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 지난 22일에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논의를 위해서 당정협의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관련 법 중 하나인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방안이 처음 논의가 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글을 유포하거나 이를 공공연하게 개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 죄가 신설될 방침입니다. 네. 말과 행동, 마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왜 이런 마음을 갖고들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중에 굉장히 대중들한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특하고 민첩하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